안녕하세요. 독해 종결자 18번 문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볼 거예요. 자,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찾는 문제로 우리는 밑줄 친 부분의 표면적 독해가 아니라 이것의 맥락적인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 글은 특히나 이게 끝에 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다 읽어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I believe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 is already very different. 자, 첫 문장에 화자의 주장이 나오네요. 자, 아이가 믿고 있대요. 뭐라고 믿고 있냐면 the second decade, 자, 두 번째 10년이에요. 자, 그러니까 this new century, 이 새로 시작된 한 세기, 한 세기가 100년이니까 뭐 20년대, 그러니까 2020년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 the second decade of this new century가 이미 굉장히 다르다라고 느끼고 있대요. 믿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다. 다르다. 이런 내용이죠. very different하다. there are, of course. 자, 그런데 물론 뭐가 있기는 해요? still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뭐하고 있어요? equate success with money and power 자, 성공을 등치시켜요. 동일시에요. 무엇이랑? 자, 성공은 돈이랑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전히 있기는 하대요. 근데 이런 말투는 뭐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의 세상은 다를 거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 또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who are determined 아주 겨울이가 굳어요. 뭐하고자 하는 겨울이에요? to never get off that treadmill 자, treadmill은 우리가 아는 그 러닝머신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러닝머신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treadmill이거든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 mill 위에서 걸어야 하는 그 어떤 끝나지 않는 여정에서 내리려고 안 해요. 절대 절대 내리지 않겠다고 겨울이가 굳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cost in terms of their well-being 자, in terms of는 뭐뭐의 측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들의 well-being, 잘 사는 것이라던가 뭐 relationships, 인간관계들, and happiness, 행복들 이런 것들의 측면에 따르는 여기서 cost는 이제 대가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런 대가들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다 희생해서라도 money and power를 얻기 위해서 그 미친듯한 트레드밀에서 절대 내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물론 이런 사람도 있다. 라는 얘기는 근데 앞에 바로 직전에 했던 글쓴이의 말이 앞으로의 세상은 다를 거야. 물론 이런 사람도 있어. 그치만 앞으로는 이런 사람들이 적합한 세대가 아닐 거야. 이런 말을 당연히 하겠죠, 다음에. 자, 아직은 그 예시가 이어집니다. 자,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필사적으로 looking for, 찾고 있어요. The next promotion. 아, 다음에 언제 승진이 될까? 이런 것들. 또 뭘 찾고 있냐면 이제 페이데이라는 거는 월급날이죠. 월급날인데 막 수백만 달러를 받아요. 월급날에. 뭐 그런 것들. 자, 근데 그것들이 that they believe. 요거는 이제 관계사절 속의 삽입절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믿기로는 that will satisfy. 그것들이. 그것들이 뭐예요? 앞에 있는 페이데이라던가 next promotion 같은 건데 뭐 승진이라던가 월급날 같은 것들이 그들이 믿기로는 will satisfy. they are longing. longing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갈망입니다. 그들의 갈망을 만족시켜줄 거라고 본인들이 믿는 거예요. 자, 어떤 갈망인가요? to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아, 나 좀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갈망. 아니면은 or silence their dissatisfaction. 자, 그들의 불만족을 silence는 여기서 지금 동사품사로 쓰였어요. 자, 침묵으로 만드는 거예요. 침묵 상태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잠재우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들의 불만족을 잠재울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자신에 대해서 더 나은 기분을 느끼고자 하는 그런 어떤 갈망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거라고 본인들이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끝도 없이 그 트레드미를 달려나가면서 아, 승진을 하면 내가 다음날 월급을 받으면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세상은 달라. 라는 얘기를 다시 하겠죠. 왜냐? 천문장에서 했으니까. 이 말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글은 cohesion이 이제 coherency가 없는 글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다시 나옵니다. Both in the West and in emerging economies. 자, 서구에서도 그렇고 in emerging economies는 그 새로이 부상하는 어떤 경제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도 둘 다 There are more people.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어요? Every day. Who recognized that? 알아차리고 있어요. These are all dead ends. 아, 이거 다 완전 막다른 길이구나. 자, 그럼 These가 가리키는 게 뭘까요? 우리 앞에 읽었던 부분에서 뭐랑 연결시킬 수 있죠? 굉장히 맹목적으로 뭘 추구하고 있었어요? 맹목적으로 이제 뭐 건강이나 인간관계, 행복 같은 것들을 다 희생시켜서 맹목적으로 이제 돈과 힘을 추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아, 이 길 끝에 뭔가 그래도 참다 보면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막다른 길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뭘 깨달아요? That they are chasing a broken dream. 우리가 혹시 이미 다 망가져버린 그런 꿈을 바보같이 쫓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대요. 자, 또 여기는 이제 그 Recognize의 목적절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게 That these are our dead ends. That they are chasing a broken dream. That we cannot find the answer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자, 여기까지가 다 앞에 Recognize의 그 목적절로 다 병렬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뭘 깨달아요? 아, we cannot find the answer.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구나. In our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 alone.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정의만으로는 이런 구조 안에서는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구나. 라는 걸 점점 더 많이들 깨닫고 있다는 거죠. 왜냐? 현재 지금 이제까지의 current definition of success가 뭐였어요? 돈과 힘이었죠. 근데 이거에 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Because as Gertrude Stain wants that of Auckland, there is no there there. 자,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자, Gertrude Stain이란 사람이 한때 오클랜드라는 땅에 대해 말했다시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오클랜드에 대해서 there is no there there. 거기에는 거기가 없다. 뭐 재밌는 말이죠. 자, 여기서 내열은 이제 부사어예요. 그곳에 그곳에고 요 대열은요. 명사입니다.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그곳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이 실제로 거기에 가보니까 없다. 라는 얘기죠. 그게 있을 줄 알고 여기서 그거라는 거는 기존의 어떤 성공의 정의가 되겠죠. 돈과 힘을 쫓다 보면 당연히 행복이라던가 어떤 적절한 보상이 가다 보면 있을 줄 알고 달려왔는데 없네? 라는 걸 다들 깨닫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요 there is no there there은 요 우리가 액면가로만 해석을 했을 때는 답을 찾기 힘든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글 전체를 읽었으니까요. 자, 1번 People are losing confidence in themselves. 사람들이 confidence,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나요? 자신감, 내가 생각했던 답이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을 잃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자, 이거는 이게 답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답이 아니다. 우리가 힘과 돈 돈과 힘을 추구하다 보면 내가 뭔가 그래도 결국에는 행복해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공의 전부가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이에요. 이거는 자,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죠. 너무 단편적입니다. 2번 Without dreams, there is no chance for growth. 자, 좀 되게 멋진 말들이 나오죠? 꿈이 없으면은 뭐 성장의 기회도 없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과 힘을 쫓지 말고 꿈도 좀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죠. 3번 We should not live according to others' expectation. 자, according to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인데요. 타인의 기대에 따라 살아선 안 된다. 자, 근데 우리 뭐 타인의 기대 이런 얘기 나왔나요? 아니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It is hard to realize our potential in difficult situations. 자, 어렵다. 뭐 하기가 어렵다? realize. 깨닫기가 어렵다. 우리의 잠재력을 좀 힘든 상황에서는 우리의 잠재력을 깨닫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요. 포텐셜에 대한 얘기 한 적 없죠. 자, 5번 Money and power. 이야, 그대로 나오죠. 돈과 힘이 Do not necessarily lead you to success. 당신을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은 아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Not necessarily 같은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 부정 표현인데요. 자, 이거는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전면 부정이 아닙니다. 자, 반드시 뭐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 부정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힘을 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글의 주제를 이제 도출해낸 것과 거의 똑같이 일치하죠. 네, 5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글을 읽어 나가면서 이 글 속의 맥락적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런 종류의 문제는 자, 밑줄 친 부분만 이제 단어 바이 단어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 없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글 속의 맥락적인 의미를 파악하셔야 돼요.